모카의 아티스트인 북스를 모카의 아티스트인 북스 안녕하십니까 모카 앵커 김미주입니다. 오늘은 특집 모카 기자와의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모카의 새로운 전시 아티스트인 북스를 우리 기자들이 열심히 취재해 왔다고 하는데요. 방미청 기자 이번 전시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번 전시는 제목 그대로 그림책으로 다시 만난 아티스트입니다. 즉, 유명한 화가들의 그림책 작가들이 재해석한 작품들을 모아놓았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작가들이 있습니까? 르넷 마그리튼, 빈세트 방보문, 앙리 마티슨, 파블로 피카소, 박수곤뿐 아니라 더 많은 작가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 기자들이 신체 취재를 해왔다고 하는데요. 각자 한 명의 작가를 맡아 자세하고 친절하게 소개한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와있는 김관영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김관영 기자 안녕하세요. 김관영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박수근 중지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박수근을 알고 계십니까? 박수근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화가입니다. 대표적인 작품은 빠를 터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2007년 서울 경매에서 45억이 낙찰이 된 대단한 작품입니다. 이 대단한 작품을 볼 수 있는 그림책이 있습니다. 바로 박수근의 일상을 상상해서 그린 그림책인 김용철의 꿈꾸는 중불들입니다. 김용철은 어떻게 박수근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김용철은 박수근과 같은 강화도 양구에서 태어나 산에서 그림을 그리는 상꼬라이였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박수근의 그림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박수근의 인생을 담은 책 꿈꾸는 중불들을 썼다고 합니다. 뒤에 있는 그림들이 궁금하신가요? 현대어린이책미술관에서 확인하세요. 네 이제 함께 박민석 기자 불러볼까요? 박민석 기자